고등어의 효능, 심장 건강에 좋은 점 고등어는 심장 건강에 특히 유익한 고등어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등어의 이러한 특성들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유익합니다. 오메가-3 지방산 고등어는 오메가-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. 이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고 동맥의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심장 질환 위험 감소 고등어의 오메가-3 지방산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정기적으로 오메가-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은 심장마비, 뇌졸중, 부정맥 같은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 관리 고등어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위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. 항염증 효과 심장 질환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. 고등어에 포함된 오메가-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 고등어를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고등어는 영양가가 높고 여러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해산물입니다. 고등어의 효능과 건강에 좋은 점 그리고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고등어의 효능 고등어는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심장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고단백질, 비타민D, 비비타민곤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건강에 좋은 점 고등어의 오메가-3 지방산은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뇌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고등어 효과적 섭취 방법 고등어는 구이, 찜, 조림 등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훈제 고등어도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고등어는 신선한 채소, 쌀, 감자와 잘 어울립니다. 또한 산성 재료에 레몰을 추가하면 맛이 좋아집니다. 질병에 도움 고등어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오메가-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염증 관련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하루 섭취량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 2-3의 점도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과도한 섭취는 중금속 축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보관 방법 고등어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. 냉장 보관 시에는 1-1 내에 섭취하고 냉동 보관 시에는 몇 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고등어는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품입니다.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적절하게 섭취하면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첫걸음이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